저 계속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? 네 아, 세상에 그러다가 가끔씩 해서 그 욕을 자기도 하겠다 그래, 그래 저도 원래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애는 잘 안 시키는데 진짜 민묵이에요? 아휴 왜 그러냐, 진짜 안 해 아휴, 희망이 없어서 안 되겠네 너네 왜 그러냐 좀 얌전히 있지 힘들어하면 어떡해 이런 난리치면 어떡해 우리야 아휴, 진짜 벨라다 내 새끼들은 왜 이래, 다 벨라 엄마 승실 간다, 야 그렇지, 그렇지 엄마 보고 싶었어 그래, 그래, 그래 아휴, 야 이리 난리쳐서 어떡하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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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아 괜찮아 엄마 같이 갈 거야 엄마 이거 갖고 놀아 이거 갖고 놀아 이거 갖고 놀아 난리치면 안 돼 엄마 하네 난리치면 안 돼 난리치면 안 돼 알았지 응 여기 갖고 놀아 이거 이거 갖고 놀아 이거 이거 갖고 놀아 이거 자, 자,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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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G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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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, 민구가 응가만 좀 저기 하자 얌전히 써자 이거 갖고 놀아 민국아 그 난리 치더니 이리 얌전히 있네 같이 있으니까 얼른 먹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이 땀 맞이 땀 맞이 땀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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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